데드라이징 어 잠시만요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소리 좀 줄이고 가겠습니다 70 데드라이징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사건을 전부 해결을 했죠 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난 그래서 엔딩을 볼 줄 알았는데 저번 시간에 어 사건을 해결했는데 사건으로 들어가서 보죠 황당한게 안녕하세요 사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진실을 봤는데 진실을 내가 본게 아니라 칼리토를 여기서 죽이 칼리토가 죽고 진실을 봤는데 진실을 얘가 보고 여자가 있죠 여기 조그만하게 여자가 보고 나는 못봤어요 진실을 본거 같긴 한데 그래서 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써있기로는 이제 군대가 와서 우리를 다 밀어버린다 그럽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군대랑 싸우거나 뭐 아마 그런 내용으로 가겠죠 지금 퀘스트가 하나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가보죠 일단 탈출하는걸로 이렇게 봐 야 너무 이거 헬인데 야 너무 이거 헬인데 어우 야 너무 헬인데 갈 수 있긴 한가 이거? 너무 멀어 자 눈이 다 시뻘간데 사실 저번 시간에 진실을 클리어하고 나는 끝날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감이 안와서 야 기대가 되네요 그 금발 외국인이 한 말로는 어 군대가 와서 여기를 밀어버리겠다 우리를 다 없애버리겠다 라는 뉘앙스였는데 군대가 뭐 정문으로 걸어 들어온다 뭐 탱크를 밀고 들어오던 뭘 하고 들어오던 걔네를 저지하거나 뭐 그런 내용이라면은 흫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서 싸운다 근데? 저작권 음원이 나온다 그럼 나는 망하거든요 아 나 우유 이렇게 많았어? 가자 소리 끄고 가겠습니다 어 저작권 음원 걸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갔는데 음악이 나오진 않겠지? 아이 비켜봐 어 영상 나오진 않겠지? 일단은 돌아가야겠지? 12시간 후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나를 구원할 헬기가 그때까지 버티는게 목표인가? 일단 난 진실을 봤어요 그리고 이 게임은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게임 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12시간을 뭐 버틴다던가 아 재수없게 44네 하나 잡고 어 갑시다 보스가 지금 남아있어서 어 계속 음악이 나오는건가 죽여야 되나? 죽일 자신이 없는데? 일단 돌아가는걸로 하겠습니다 할게 아무것도 없죠 돌아가서 대화를 거는거를 목표로 할게요 자 전화를 때렸으니까 돌아왔고 뭔가 나오겠지 야 생각보다 게임이 그렇게 길진 않다 72시간 한정이라 그런지 되게 바쁘게 진행했죠 어 이번 이 데드라이징은 약간 하기전에 마음을 한번 먹고 들어갔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서 잘 플레이가 된거 같습니다 거리를 타선없이 멜.. 말끔하게 진행된거 같다 가능하면 총을 좀 가지고 가고싶은데 총을 든 놈이 없네 총을 구하러 가야돼 따로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일단은 어우 진짜 보고를 해야겠죠 아니 왜 그걸로 내려가 됐다 야 아 아 한방이네? 얘네 두방이야 오오 야 뭐 나온다 제시카 맥칼니? 아 이미 군대가 왔네 닮았다 잠깐만요 아 이제 나오고 있죠 언제 왔냐 아 대체 어디로 들어간거야 나는 헌풍구로 들어갔는데 물은 용접해놨고 참 아 헉 흐읏 야 내가 구한사람들은 그럼 내가 구한사람들은 내 노력까지 저 어떻게 구 얼마나받이 구해놨는데 20명 정도 구해놨는데 설마 다 한번에 간거야 나 총 줬어 그 감염된 애한테 말도 안 돼 이거 고정 스토리겠지 아 아닌가? 불안하다 빨리 가자 아 상상도 못했네 이거는 왜? 아 여기서부터 진행되네요 아니 왜 감염됐어? 제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안 되네 아 제시는 감염될만 했구나 한 번 덮쳐졌었구나 브래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 너무 너무 급진행이라서 당황스러운데 가보자 좀 좀 돼있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군인들은 옥상에서 왔나 그냥? 아 뭐 어쩌라고? 아 뭐야 조사하라고 이거? 잠깐만 세이브하고 어 세이브는 해야 어이 씹 깜짝이야 세이브 만져 다른 데다 세이브하겠습니다 아예 밑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뭔가를 해서 아 불안하다 제씨 뭐 어쩌라고 그래서 죽이면 되는 거야? 아니 사사람들 어디 갔어? 이미 군인이 다 대피를 시키고 헬기를 타고 와서 옥상에서 그 다음에 제씨를 만난 건가? 아 비키세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판치라를 하고 있어 어디서 건방지게 불사진이야 뭐야? 죽어 올라가는 거겠지 아마도? 일단 조사를 하고 가죠 여기도 한 번 열어보자 아무것도 없어 브래드 대체 어디 간 거야 아 브래드는 어디 간 게 아니라 저번에 맞다 잊고 있었다 칼리토 때문에 좀비한테 쌓였지 사람들 납치해 왔어 자네가 말한 사람 없었다 내가 말하면 12시간 후에 오죠 아 이미 도망쳤다고? 나는 뭐 12시간 후면 오기 때문에 프랭크 오티스 아 이제 무자를 안 때리겠다 건방진 녀석 됐어 그럼 나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야? 헬기 뺐었다는 거지?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냐? 캐스트도 안 떠 있고 그쵸? 지금 아무것도 안 떠 있거든요 사건도 이미 다 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되겠지 아마? 벌써 끝나면 나 불량이 좀 불안한데? 조금 시간 끌어줘야 되는데 나는 그럼 뭐 12시간 후에 오는 거 타면 되는 거야? 끝난 거야? 나는 그럼 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납치당한 거야? 오티스가 혼자서 무슨 람보마냥 군인들한테서 헬기 뺏어서 도망갔다는 거야? 뭐야? 쪽지를 남긴 거 보니까 탈출하기 전에 남긴 거겠죠? 아 나가보자 일단은 나는 당연히 입구로 나올 줄 알았지 헬기 타고 저렇게 스마트하게 왔다 갈 줄 몰랐지 뭐야 아 이벤트 보고 내려가면은 올라갔다 내려가면 나오나봐 근데 왜 올라갔다 내려가면 나와? 야 저 좀비를 다 쏴죽인다고? 총알이 부족할 텐데 야 근데 군대가 나왔어요 특이하죠 나 질 거 같은데 쟤네한테는 아무리 프랭크님이어도 안 될 거 같아 되게 세 보인다 가자 사람들 그럼 다 없어진 거야 그냥? 뭐 이벤트 뭐 뭐하러 구한 거야 이럴 거면은? 아 매물말고 아 병신게임 가자 아 몰라 나 정비해서 가면 이길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 나왔는지는 보였잖아요 저번에 그 가족들 나왔던 데 있죠 그 저격총 3가족 그곳에서 지금 착륙을 한 거죠? 입구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저기서 이벤트가 개설됐으니까 뭐냐 이 새끼들 뭐야? 뭐야 특수부대 얘 그냥 일반 몹으로 나오는 거야? 총도 있어 별로 안 센데? 뭐지? 축구공을 빼 축구공이야 축구공은 개 뜬금없이 여기 왜 있나 했네 좀비가 아니었구만 150발이라고? 화력이 다르구만? 아래도 있나보다 뭐하니 쟤 저기서 나 이거 던져서 그냥 한번 죽길래 아 그냥 여기 쏴 죽이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쏠 수 있냐? 어차피 얘네 총 내가 먹으면 되잖아 어 15,000 레벨업 어이 뭐야 나 뭐 얻었어요 방금 스플렉스? 점점 레슬링이 돼가는데 랠리어트도 있고 와 뒤쪽에서 누르면 돼 그냥 저거는 굳이 뭐 실용성 없을 거 같은데 나 이거 이따 먹을래 나 이거 이따 먹을래 양복자 어디서 났냐? 뭐 나가면 되는 거야? 뭐 이럴 거면은 대체 나는 뭐 어쩌라는 거야 기다리면 되는 건가 그냥? 아 야 미친새끼 총 줘 총 줘 내가 굳이 가서 잡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냥 기다리면은 어차피 나 올 거 아냐 헬기 아 개 여자를 데리러 가야겠구나 세명이 잊고 있었네 진실을 알고 있는 여자를 나한테 안 알려준 개를 와 엄청 많나봐 좀비 막 죽어있어 저기도 있네 그냥 저길로 우유 하나 때문에 갈 필요가 있겠구나 우유 하나면 갈망하네 아씨 누구야 얼마나 많은 사이콜 잡은 프랭크한테 지금 개겨 하나 맞으면은 다음 애가 온다 공격을 오우 좋아 맞을 뻔?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시칼 하나 빼야겠다 이거 버리고 맞고 음료수 두 개 가져가면은 딱 맞을 것 같죠? 단가가? 아 야 여깄어 너 일 안하고 밥 먹었구나 건망진 놈들 어린이 주스 어린이 주스 어린이 주스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에다가 책이 있어서 레고도가 여섯 배 세 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도검류 여섯 개 여기다 칼이 하나 있는데 그거 먹을까? 교체하자 같은 칼로 총 두 개 기간 총 두 개 굉장히 밸런스 괜찮은 것 같네요 교체하고요 세걸로 아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애 일단 나가서 노래가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특수보도가 왔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죽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적으로 가겠습니다 나 아직 영화관 같은데 안 가봤는데 저기 싸우고 있네 군인들이 오자마자 확 재압하고 그런게 아닌가봐 나는 오자마자 뭐 오 노래 끝났어 저작권 오면 끝났어 대박 와 이제 안 꺼도 되냐 나 처음부터 계속 껐는데 나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지 이러면 아 여자가 데리러 가자 데리러 가는 게 맞겠지? 뭐 어쩌겠어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다리는 거 밖에 없는데 그리고 밖에도 특수보도 있으면 좋겠다 있나 본데 헬기냐? 헬기 있어 헬기 아 뭐야 나 우유트럭 우유트럭 타고 특수보도에 밀어버릴라 그랬는데 헬기 있으면 안되지 아 오지마 오지마 아 너무 좋은데 근데 재수 없는 거는 그 재수 미묘하게 젠드되는 것 때문에 되게 짜증나 있었는데 여기도 있어? 군인들? 좀 보고 나대야겠는데 이건 아 이거는 좀 일단 가자 어 너무 어두워서 게임이 내가 구분이 안돼 야 이거 재밌다 이벤트가 재밌는데 잘 만들었는데 게임을 갓게임이야 처음에 나 솔직히 인터페이스 생명력 지금 화면 보고 내가 좀 구린 게임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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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렇지 않아 재밌어 어디로 가야되니 잠깐만요 아 일로 가야되는구나 아 너무 많이 였구나 저기서 꺾는 데가 저기 있네 죽으시구요 아 개놀랐네 비겨 비겨 아 좀 나른걸 여기는 뭐 특수부도 안왔냐? 여기는 뭐 특수부도 안왔냐? 여기 오면은 진행이 안되겠지 이렇게 안와있는데 설마 그 이름 뭐였지? 너 이름 왜 이렇게 기억이 안나지? 저번에 이름 예쁘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그 요자 잡혀가진 않았겠지? 올라가기 은근히 힘들다 여기 까리또의 은신처에 있겠지? 있네 서있네 이사벨라 레이 났죠 아 설명도 없고 화살푸도 없었어 이번건 여기에서 익숙하시길 바라며 그 아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게 금방 끝나네 아 뭐 어쩌라 그래서 같이 은폐 당하라고? 안녕하세요 그녀의 말이 맞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증거가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독백으로 설명해 주네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데려가야 되는 거 아냐? 일단 얘를 데려가야 될 거 아냐? 난 진실을 몰라요 지금 진실을 게임에서 잠깐만요 진실을 밝혀냈거든요 지금? 근데 얘 이사벨라 혼자 알고 있고 나는 모릅니다 쟤 너 뭐하러 온거냐? 너 기자 맞냐? 왜 모르는 거야 너는 헬기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긴 해 쟤네도 헬기가 있는데 약간.. 약간 이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죽이면 되는 거냐 이사벨라? 아.. 나가보자 나가면 이벤트 진행 될지도 모르니까 나가보죠 뭔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겠습니다 소총을 많이 준 게 헬기도 죽일 수 있어서 준 거 아닐까? 내가 죽여서 많이 줄었죠? 소총이 더 좋을 것 같다 무슨 총을 맞다? 연사력이 좋아서 총 가게가 있는 건 좋긴 한데 소총만 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아니면은 아 근전보기는 가져가야 되지 잡지 없나 잡지? 당연히 여기 잡지 없겠지? 총에 관련된 잡지는 없겠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총으로 다 바꿔가던가 아 그건 좀 오바다 이게 내구도가 몇 배인데 죄송합니다 진짜 쟤랑 그럼 대화만 하고 나온 거야? 뭐 없어 쟤랑? 이러면 내가 어떡하냐 그냥 뭐 산타카비사 이런 일 있었다 그게 다야? 왜 온 거야 그러면? 이벤트 왜 있었던 거야? 만들지 말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다려야 되나 진짜?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빡세게 하다가 할 거 없으니까 너무 밋밋한데? 소프트 다운 구해달라는 사람도 없어 당연히 오티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 꺼져봐 아파 죽겠는데 너희 특수모델 너무 밀리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거 뭐 특수모델과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제압을 당하고 있는데? 좀비한테? 아 나 총 써야겠다 얘보다 아깝다 총은 어차피 얘는 죽이면 막 나오니까 어 어 빠져 부셔졌다 기관총 아낌없이 쓴다 왜 이렇게 많니? 아 역시 별로다 역시 우유트럭만한 게 없다 지상 최강의 무기는 우유트럭이야 비켜 장비야 장비가 너무 안 꿀리는데? 오 오토바이 있다 들어갔다 나와서 오토바이 사야겠다 헤엑 여기도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야야 다 죽었는데? 어? 죽으니까 이벤트 있어 어? 이게 진행이야 스토리? 어? 안 죽였어 나를? 아 안 볼 때 하는 거구나 체력 안 단다 야 내가 사이코 몇 명을 잡았는데 뭐야 아 시간 죽이라고? 이렇게? 와 웃긴다 와 웃긴다 이거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 지겨울까봐 빨리 가라 이놈아 부활! 옥상에 있네 옥상 옥상 갔다 왔었는데 아까 어떻게 여기서 기어 나오니 아 잠깐 여기는 우유카 타고 가야겠다? 어 장비 다 모아야겠네 처음부터? 자 잡지는 이제 슬슬 버릴까 했었는데 잘됐네 야 근데 내 알몸인 건 좀 심한걸? 야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게 되게 신기하다 우유카 까지는 너무 멀고 차 타고 가자 진짜 없네 여기는 그냥 아예 여긴 너무 쉽게 올릴수가 있지 레벨 그러면 여기 봐 아 여기도 못 듣냐? 아 이것도 안 돼? 너무 양아치다 야 쭉 돌아봐 아 이것도 안 된다고 나무도 안 된다고? 이거 실망인걸 총이야 모으면 되고 옷이나 입자 아 시간 잘 보냈다 근데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벤트 상으로 잘 됐네 뭐 뭐 할게 아 야 잠깐만 너무 많다 야 잠깐 사이에 오바시네 얘네들 아 야 너무하네 아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갑자기 여기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모자다 내놔 인형탈 꺼져 갈아입어 이 거리 위에 이곳으로 왔다 잡지도 있네 여기? 잡지 아니군요 올라갈까? 어 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걸로 하죠 여기가 더 오히려 안전하겠다 한번 가자 빨리 건너가면 괜찮을 것 같애 그쵸? 아 달아서 그랬죠? 음식 먹고 있는 여성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미친 놈들 없다 없다 여기 없다 빨리 먹어 검 훌륭한 광경이야 하나만 잡아서 총만 쪽 뺏어가면 돼 총 뺏어서 총으로 다 죽이면 돼 이거 완전 갑자기 무쌍게임 되는데? 이 아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니? 비켜 그렇지 잘 넘어트렸어 야 잘했다 야 같은 편이야 저 군대로부터 살아남으려면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좀비들 들어가 하나 더 먹을 필요는 없었는데 솔직히 하나 더 먹을 필요는 없었는데 솔직히 여기서도 나와 이씨 뭐지 안 죽니? 더 약한 것 같애 어째 공학기술은 뭐야? 이런 책도 있어? 도구미 건축관련 아이템이 도구미 건축관련 아이템이 이게 뭐니 또 없냐? 있네 오락 오락용품 내구도 실내 장식 총 관련된 건 하나도 없나봐 공학기술 피체먹는 거야? 공포 소설은 뭐야? 어어 공.. 좀비 처치 pp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니 옆에 있는 좀비를 노려 양아치야 좀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날 노리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방귀야 죽어 버려 내놔 하나 더 내놔 이건 총 4개다 4개 이러고 지면 안 되지 나도 사람인데 아동복이다 빨리 아동복 입자 춥다 야 아 그걸 왜 들어 이씨 갈아 갈아입을 거 없냐? 왜 안 입는 척을 해 그렇지 새로운 아동복을 입어주고요 좀 날쎄진 거 같애 날쎄 아동복이야 활동적인 이제 외향적인 아이를 위한 복이네 어 너무 아이템 밸런스 좋은데 아까 완전 복귀됐는데? 참 아니 근데 걔 데려가야 되는 거 아냐 여자애? 걔 저기 살 거야 그냥? 진실 알고 있는 게 쟨데 내가 쟤 어떻게 해야돼 끌고 가야 될 거 아냐 대화 계속 해야되나? 대화 근데 같은 대사가 돼서 가서 대화를 다시 해볼까?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잖아 시간 너무 많이 남았어 이거 어디야 여 여 여 전 진짜 잘 먹었는데 나 아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빠르냐 진짜 좀 심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재니 빨라 나 여기 서 있었는데 여기 이 맵에서 맵이 통도 안 했는데 재니 다 돼 있어 그 많이 죽었던 게 어딘가에서 재니 계속 나오나봐 그 엔딩 붕기가 될지 모르니까 당장 세이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 솔직히 안 죽어 기적적인 헬기의 공격을 받지 않느냐는 이동하자 다시 아 나 그 여자 이름 너무 기억 안 나 그 여자애를 대화를 계속 걸어서 저 올 수 있으며 올 수 있게 하겠 있사 체력까지 올라갔어 나 부를 거 없어 힐기 자꾸 나댄다 힐기고 나발이고 가차 없어 총 맞으면 다 죽는 거야 총을 어디서 저렇게 많이 가져오는 거냐 일단 가자 얘네도 같은 위치에 젠더 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네 어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번째 약간 다른 위치 했죠 저번째 약간 다른 위치 했죠 귀여워 바빠 나 미쳤나 진짜 총알 주러 왔어? 뒤집니다 대화 좀 더 걸어보고 데려오 있으면 데려오죠 내 총도 하나 주고 총도 썩어낙이 많으니까 이 총이면 엄청 도움될 것 같은데 바보도 아니고 제대만큼 싸우겠지 이사벨라 맞아 오니까 기억난다 이사벨라 어쩌라고 똑같아서 가자 얘가 독백하느라고 대화가 씹히나봐 그래 떠나면 되자 아 떠나면 된다고 아 돌아버리겄네 나 사진기 있었지 하도 안 찍어서 내 존재 자체도 잊어버렸어 미치 필요 있냐? 재미도 없어 사진기 어 대사 그냥 대화 안 되는데 얘? 야 죽여버릴까 그냥? 저 가자 아 내가 가면 알아서 가겠지? 아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메코네즘상 브래드처럼 나가면은 막 돌아와 있다거나 크 한번 브래드가 살아있나 찾으러 가볼까요? 브래드가 죽었다고 명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어차피 시간도 남았는데 야 얼마나 남았어 좀 남았네 그럼 브래드를 한번 찾으러 가죠 지하에서 못 나왔었죠? 지하로 차를 타고 가서 혹시 모르지 또 쳐맞고 있을지 이벤트 활성화가 되면서 브래드 죽었다고 안 떴으니까 혹시 내가 못 본거고 저거 또 떴나? 아닐거야 흠흠흠 가고 싶은데가 없어 끝물이라서 이제 드디어 시간 여유가 생겼고 지금까지는 시간 여유가 너무 없어서 뭐 구경도 못하고 그냥 막 싸우러 다녔는데 드디어 시간 여유가 생겼지만 볼 수가 없네요 아 여기 아니지 반대쪽이지 아 왜 이렇게 헷갈리냐 나 여기서 나왔냐 저기서 저기서 나와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헷갈리지 비교 나 가야돼 빨리 가자 자 좀 어디갔냐 특수부대 다 우와 일을 안왔냐 얘네들 여기저기 싸우고 있긴 하네 아 저거 꺼지세요 지금 나 바쁜거 안보여 이 아줌마 어? 아 요 놈의 아줌마 이거 가자 괜히 괜히 싸웠네 비교 아이씨 아이씨 야 다 죽었는데 거의 여기 밖에는 헬기가 헬기긴 헬기다 엄청 세네 진작에 보낼 것이지 아무리 나까지 죽이려 했겠지만 가자 여긴 어떻게 알고 죽였냐 아 뭐 헬기지 아 깜짝 놀랐네 뭐 쏘는 방향이 왜 저래 후 브래드 있나 한번만 싹 돌아보고 우유 회수해서 나오는 걸로 어차피 시간도 남으니까 우유트럭도 사면되고 아 꺼지세요 불편해 죽겠네 얘네들 야 그렇지 브래드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흑이형한테 돈 많이 받았지 사실 욕은 하면서도 흑이형 없으면 보수점도 어려웠을거야 한두 번 더 죽었을지도 모르겠네 뭐냐 저거는 뭐 특수부대에 온건가 생각아니였어? 가까이인가? 이리로 가자 브래드가 어디있을지 감이 안잡힌다라고 어디있긴 한거야? 뒤있긴 한거야? 보라에다 오면 어딘가에 나오겠지 없으면은 없는거고 그냥 아예 야 벌써 망가졌냐? 이건 아닌데 야 이거는 예상이 없었는데 잠깐만 야 야 꺼져 아 이거는 예상 못했지 이겨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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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이거 좋네 이런거 있었어? 어 개 좋네 길좀 봐야겠다 근데 만약에 브래드가 있다면 어딨을까? 여기나 여기 아 몰라 가자 그냥 모르겠어 브래드가 어디서 온지 감이 안아 웹을 모르니까 어딘가 그래서 싸운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 잘 죽이는거 아니냐 이거? 카트 주제에 된다 비켜 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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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끼.. 비 끼세요 아 미쳤나봐 이씨 이거 방 저리 꺾어놓으래 이거 방 저리 꺾어놓으래 아 야 꺼져 좀 아 왜이렇게 많아 그래도 없을거 같은데 꼬라질 보니까 우유 우유나 챙겨서 가야될거 같다? 저기까지 일단 가보자 와아 좋은데 아 이거 내가 맞으면 안되지 아 이거 내가 맞으면 안되지 이 친구야 브래드 어딨니? 궁지가 구하러 왔다 여기 없으면 없을거 같은데 그냥? 하나님 길가 아니야 길 아니야 딱 보니까 그럼 어디있냐 대체 차있는건 좋은데 칼리토 나왔던데 이거 여기 아니면 없는데 그냥? 어 있을만한데 그냥 아예 없는데? 방이 없어 그냥 저기 한번 갔다와야 되나? 저기는 없을텐데 분명 어 가보긴 하자 여긴 그냥 있을 데가 없어 그냥 아예 트럭 못타겠지? 못타네 바퀴 빵꾸 다 있네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너무 독하다 게임 그때 가도 헬기가 좀 기다려주지 않을까? 여기 브래드가 있을까? 브래드 왠지 코너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내려봐 여기 있을까? 아무것도 없긴 하네 어 여기서 브래드 싸웠던데네 브래드 내가 차로 쳐버린거 아니지? 브래드 여기서 숨어서 살아있다거나 그런거 없나? 아 근데 너무 늦었나? 어 내가 생각보다 늦은거 같긴 하다 아 유지보스턴을 열 수 있다 여기 아 이런데 있구나 처음 먹었어 기관 단척 모임? 와 이런것도 있어? 브래드 여기 브래드 없었을 때 같애? 어 왜냐면은 브래드가 브래드가 입구에 들어와서 싸운 다음에 반대쪽으로 쫓겨났는데 그럼 입구가 두개 있어야지 아닌가 여기 맞는거 같은데 여기 브래드가 서있어야 되는거 아냐? 그리고 죽었나봐 어쩔 수 없어 죽을만 했어 브래드의 죽음은 운명인걸로 어 이거 약간 약간 이제 맞춰서 쏜다 아 뭐야 맞춰서 쏘는거 아니었어? 비켜 차타야 된다 다 꺼져라 우유가 젖이다 나는 흠 이렇게 밟고도 안 터친단 말이더냐? 저긴 뭐 이제 우유트럭이 있기때문에 타시는 트럭이 있죠? 우유 줘 우유 왕서방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구만 요렇게 더러워졌네 아 바쁜 사람이야 다 꺼져 어 저기 사이로도 갈 수 있구나 일단 두잔 마시고 아이고 세개야? 일단 기관단총까지 쏘서 두개 가져가자 이거 저 필요 없잖아 저거 기..기관총이 나오는데 그냥 간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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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먹자 역시 많이 먹어야지 4천명이나 잡았네 여태까지 좀비 잡은 숫자가 2500이었던 걸 그렇게 갔는데 1.5배를 잡았죠? 나 그것보다 빨리 만져보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딱 한편에서 끝내게 해줘 이 게임 어 너 한 번 더 잡혀갈 거랬어 잡아 죽여 잡아 잡혀서 그래도 못 구했고 칼 내구도가 살짝 부족하네 버리자 못 타는 차고 가자 탈출이다 이리로 빠지면 어떻게 돼? 이리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로 빠지는데 나가는 거구나 야 야 대박 난 우유트럭을 믿고 있어 이거 완전히 그냥 지려 밟고 가는데? 와 여기 그 많이 죽었던 애들 다 부활한 거야? 야 이제 한도 끝도 없다 뭐 제한이 없나본데 그냥 너무 많은데? 나 제한이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저 있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많아? 두려울 게 없어 어디에 뭐가 있건 우유트럭만 있으면은 미사일도 쏜단 말이더냐? 아 살짝 두려운걸? 아 빨리 이동하죠 특수부대원들 차로 뭉개 버리고 싶은데 특수부대원들을 뭉개를 짜면 안 나네 뭐야 뭐야 은신처로 돌아와요? 아 은신처가 어딘데 아니 은신처가 어딘데 이사벨라 아 그 칼 아 개 칼 칼리토 은신처 얘기하는 건가 빨리 가자 어 아 미친놈아 지금 연락하고 있잖아 아 쏘고 난리야 기분 나쁘게 한번만 더 말하는게 아니라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헤에에엏 미친놈아 손 끝겠죠 지금 저기 은신처 얘기하는 거겠지? 어디로 가든 매한가지야 지금의 내 얘기는 다 가깝다 비교 안녕하세요 아 이거 엔딩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게임이 질질 끄냐? 50분이나 하게 하네? 이거 그렇게 진행 빠르더만? 아 총알 없어 큰일 났네 어우 많어 저기서 총이나 가져가야겠다 어 이벤트 있나 보다 이제 아마 끝날 것 같죠? 어 조금 기네요 한번 더 끝낸건지 못한 것 같고 뭐야 한 시간이면 탈출하는데 이번편은 한 시간 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깔끔하게 녹화를 한번 끌을까? 대장이다 어 조금 진행 할 것 같다 느낌상 예 뭐 이상한 놈들 나오는 거 보니까 센 놈 나온 것 같죠? 저기서 나왔네 일단은 녹화 한번 끊죠 지금 얼마나 해치나? 흠 흠 생각보다 기네 나는 한번에 끝날 줄 알고 이번에 끝나고 뭐 다른 게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스카이듬 세 회차 들어간 거 조회수 굉장히 잘 나왔네요 하루 만에 150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맞는 감상 여기서 한번 끊죠 아 수고하셨구요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바로